네 네 우와 아이고 우와 와 제대로 된거네 사이즈가 어이구 이제 개미들이 괜찮죠 괜찮죠 와 이거 진짜 상품성이 있네 진짜 끝 고기 고기가 있어요 응 막 고기가 있어요 오 고기로 오빠 하유라 어 고기도 많은데 그게 노란 늙은 호박 진짜 마지막 수확이네요 올해 11월 2일인데 못 찾았더니만 잘 크고 있었네 근데 어디에도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못 찾은 거 저기 와 오 진짜 맛있겠다 이게 11월 2일인데 제대로 자란 거잖아요 내내 그죠 느낌상 한 6, 7kg 될까 4, 4, 9kg 감사합니다.